안녕하세요. TNX입니다. TNX 지입을 풀어서 매력을 개방출 해보겠습니다. 유닛을 일단 빨리 나눠야 돼요. 아하. 아니 정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MBTI로 따졌을 때 이제 I랑 E가 또 나눠지잖아요, 저희? 아, 이렇게 해보시는 거 어때요? 둘 다 주십니다. I 대 E로. I가 누구야? 둘이 아니고 둘이 셋이가 E. 네네. 왜? 누가 먼저 할지? I부터 하죠. 아, 저희부터요? 네. I부터 가시죠. 아, 그래요. I부터 가시죠. 러브 넷컷 클릭! 처음에 뭘 할지? 자, 처음에 국룰 2초. 정하 씨. All Art. 아, 네. 자, 저거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럼 저희 이제 또. All Art. 저희 타이틀 곡이 이제 Love or Die의 안무 하트가 있죠. 아, 네. Reverse.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번째. 아, 그게 기억나요? 저희 팬서 때 네. 덕후하트인가? 덕후하트. 아, 그렇지 않네요. 덕후하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는 이제 계속 짠 거만 했잖아, 우리가. 아, 그런데. 큰 거 어때? 아, 진짜 큰 거 어때? 사이즈가? 빅. 빅하트. 예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 더. 둘, 셋. 하나. 하나, 셋. 왜 그렇게 아닌가요? 하나, 셋. 그렇게 아니라, 셋. 우리는 이제 또 우리 땡스분들이 좋아하는 게 또 계세요. 누나는 너무 예뻐를. 샤이니 선배 중에 누나는 너무 예뻐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준비됐나요? 네. 바로 가시죠. 바이, 세, 세, 네. 누나 너무 예뻐 그녀를 보면 나는 미쳐. 하지만 이젠 지쳐 리플레이, 리플레이, 리플레이 와우 엑스 사랑이라니까 클릭 우리가 이런 걸 하면 딱 처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고유태훈이라고 와아 고유태훈 고유태훈 뭐할래니까? 리더 뭐할래니까? 갑시다 고유태훈 하이큐 나만 사랑한 날 보고싶었나 봐 땡스 나 좀 계속 사랑해줘 오우 와우 와우 잘하네, 리버한 누가 하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액틱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네 액틱이 형 네 하이큐 인절미 아니 땡스 나 널 가져야겠어 와우 멤버드 뭐야, 멤버드 멤버드 잘하네 형 맨날 희귀자는 연기 연습하는 게 도움이 됐네 아 뭔 소리야 아 한번 누워갈래요? 오 히 어때요? 저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기대된다 진짜 하이큐 너를 만난 후 나는 늘 웃었다 너는 늘 나를 웃게 했어 그렇지 땡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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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나다 와우 아레나 목소리로 와우 와우 다음 거 대상 제가 해볼게요 4번 네, 저한테 맞는 대상인 것 같아요 아 내년에 진짜 대학에 갈라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한번 이입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하이큐 야 땡스 나 대학 붙으면 너 나랑 사귀자 오 오 푸트랑 역시 쏙 쏙 쏙 잘하네 마지막으로 연수가 우리 현수 우리 현수 우리 현수 우리 현수 하이큐 옛날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나 너 진짜 좋아 사랑해 와 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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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 진짜 좋아 사랑해 와 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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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잘했다 잘했다 TX의 매력을 파일로 모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매력 덩어리죠 저희가 이런 걸 많이 안 해봤어요 맞아요 저희 TX의 매력을 또 왕창 보여드릴 수 있지 않았나 맞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뭘까요? 소주씨 대체 이게 사랑 아니면 뭔데 와 그렇죠 여러분의 첫사랑 TNX로 기억 조작시킬 TNX집 더쇼의 저장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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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ion 안녕 안녕 안녕